네 반갑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자 오늘 4월 25일 목요일이구요 LS머티리얼즈 23,700원의 종가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일점부터 이렇게 2만 7천원 벽을 넘어주지 못하고 현재 이 큰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만 3천원 2만 4천원 부근에서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자꾸 지금 길어지고 있거든요 2월 29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거의 두 달 동안 이 구간을 지금 횡보해주고 있는게 세력들이 그래도 조금씩 매집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LS머티리얼즈는 지금 좋은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LS머티리얼즈 구미에서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공장을 작공을 했다 2027년 2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한다라고 일단 밝혀놨는데요 일단은 뭐 이런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LS머티리얼즈가 기본적으로 지금 기술력이 워낙 좋은 회사가 맞습니다 제일 문제가 됐던 이런 배터리에 관해서 대전력 부하제어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좀 하면서 독일과 일본, 미국 글로벌 전력기기 제조사와 공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계속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회사 입장에서도 정말 발빠르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좋은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주가에 대해서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고 있죠 결국 주가는 크게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결국은 이렇게 상단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2만 7천원 벽을 넘어줘야 추가적인 상승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LS머티리얼즈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수급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승이 좀 많이 나왔던 이유가 2차전지 시장이 워낙 활발하게 좀 움직였었고 LS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면서 모든 수급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도 대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정말 중요했던 구간이었어요 이 3만원 자리가 너무 중요했는데 이 구간도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좀 지켜주다가 결국 주가 자체가 밀리게 되면서 결국 2만원대까지 지금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주가 흐름이 나올 때 당연하게 이 공간, 비어있던 공간이 있었죠 이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잘 메꿔주고 있는데 일전부터 기회가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이 캔들을 보시면 2만 7천원을 넘어줬던 그런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저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구간 2만 3천원에서 2만 4천원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잡자고 얘기를 좀 드렸어요 2만 4천원 자리를 지금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세력들의 이런 재매집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좀 많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LS 머티리얼즈 4월 11일날 2만 4천원 이하에서 비중 40% 잡아드렸습니다 매수를 잡았던 이유가 이 저점을 찍고 반등 포인트 지점이었고요 2만 3천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겠다고 얘기를 좀 드렸어요 지금 일단 2만 4천원 구간이 살짝 깨지면서 내려왔습니다 2만 3천 7백원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현재 구간 자체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좀 지켜볼 만한 구간이고 현재 구간에서 물을 언제 타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고 고민이 많이 되실 건데 제가 늘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죠 주가는 어떤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아직은 우리가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 정말 좋은 움직임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넘어야 될 산은 이 2만 7천원 부분이겠죠 2만 7천원을 넘어줘야 3만원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승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상승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단기간에 2만 7천원을 뚫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3만원 돌파 이후에 그때 매도가 정확하게 잡아가면 되니까 아직은 조금 기다리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하는 시점이 오면 여러분한테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추가적인 비중을 잡아드리는 시점이 오더라도 동일하게 매수문자, 매도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903-7423 이 번호로 지금 LS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비중을 더 싣고 가는 그런 매수자리가 온다고 하면 이렇게 장전에 매수문자 드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0-4903-7423 자, LS라고 지금 남겨주셔야 되고요 이 LS라고 남겨주시지 않아가지고 이 문자 한 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을 놓치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도 수익을 볼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실수 절대로 또 한 번 반복하지 마시고요 지금 LS라고 남겨주셔야 추후에 어떤 종목이든지 매매 대응 정확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LS 머트리얼즈가 2월 29일부터 2만 7천원 부근을 조금씩 건드려줬지만 결국 이 자리 자체가 워낙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건드려주더라도 좀 지지를 못해줬죠 지금 지지해주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2만 3천원에서 2만 4천원 구간입니다 결국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결국 내려왔으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뭐든지 어떤 흐름도 흐름 자체가 다 똑같이 흘러갑니다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그런데 이런 올라가는 시점 자체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다는 거고 지금 이렇게 지루한 형태로 가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세력들은 이렇게 싼 가격에 매수를 조금씩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장대 양봉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 2만 7천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3만원 이상 돌파 흐름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고요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악재로 겹치면서 국장에 지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수급이 좀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사이클 자체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정말 많이 갔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갔습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가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바이오 종목도 수급이 조금씩 빠지고 있고 조금씩 2차 전지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 자체가 한 번씩 돌아준다고 하면은 다시 한 번 2차 전지 종목들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금 저항을 막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 위에 매물대가 자동적으로 지금 물량 수화가 되고 있습니다 고가권에 대한 매물들이 이렇게 물량을 던져버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보다 쉽게 뚫고 올라가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 자체가 조금 지루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정말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이 LS 머티리얼즈가 수급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이렇게 상승이 나와줘야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따라 붙겠죠 근데 이렇게 주가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LS 머티리얼즈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이 오히려 저는 기회의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싸움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종목을 지금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을 위해서 큰 수익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자 2024년 올해 안에 1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했고요 자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최대 300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미 240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장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010-4903-7423 자 이 번호로 지금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구요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참여하셔가지고 이 LS 머티리얼즈 매매 타점도 받아가시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같이 완성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종목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단일 종목,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이렇게 중요한 종목들만 가져갈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일단 그 종목 중에서 첫 번째 종목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그 종목이 뭐냐면 자 3월부터 진행을 했고 지금 4월도 4차 바이오 종목 지금 현재 매집주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좀 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4차 매집주 진행 중이구요 지금 일전에 1,2,3차 3번에 걸쳐서 매수매도 정확하게 진행을 좀 하면서 우리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 매집주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참여해 보실 분들은 제가 무료로 매매 타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매수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이내에 큰 수익 5배에서 6배 이상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걸 월봉 차트로 일단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3상 신청을 좀 해놨습니다 자 일전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주가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3상이 확정된 후로 7배 이상은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4천원에서 2만 8천 5백원 7배 이상 올라갔던 종목이고 지금 다시 한번 새로운 이 신약에 대해서 3상을 신청해놨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주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봉으로도 봤을 때도 다시 한번 지금 들어올려주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금 우리도 같이 매집이 좀 같이 들어가야 추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큰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종목에서 손실권에 있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 종목 자체를 조금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이 HLB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봉으로 조금 비교를 해봐도 조금 비슷한 차트를 좀 흘러가고 있죠 그렇죠? 자 이 HLB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어요? 자 이 만원짜리가 8만원 이상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 매집 후에 지금 다시 한번 대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도 현재 이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 구간에 있냐면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 대상승이 나오고 나서 놓치지 마시고요 어차피 제가 이 무료로 이 파일 또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때 진행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 자료 정확하게 받아보셔서 같이 함께 큰 수익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010-4903-7423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야 제가 이 종목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2차전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LS머티리얼즈, 에코프로버티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2차전지 중에서 이 엔캠을 보시면 좀 다르게 보실 거예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갔을 때 그때는 엔캠이라는 종목이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2차전지 시장 LS머티리얼즈, 에코프로버티가 하락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목받았던 게 엔캠이었습니다 결국은 똑같아요 HLB가 지금 바이오 종목을 이끌고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수급이 이렇게 빠지게 된다고 하면 이 수급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바이오 섹터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이 HLB가 수급을 가져갔으면 이 빠져나온 수급이 분명히 다른 종목 이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아직은 이 종목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 수급이 이동을 하는 순간 이 종목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우리 4월, 5월 같이 큰 수익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010-4903-7423 참여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셔야 제가 매수 문자, 매도 문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LS 머티리얼즈 결국 2만4천원을 지켜주지 못하고 2만3천7백원의 종가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에코프로가 주식 분할을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거래 재개가 됐죠 일단 수급이 다시 한번 2차전지 쪽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 자체 아직은 이렇게 주목받고 있지 못하지만 수급 자체가 다시 한번 이동을 하는 순간 LS 머티리얼즈 무조건 추가적인 상승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모습 좋은 결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금액으로 마무리를 해줄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내일이 마지막 날이지만 좀 정확하게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영상 여기까지 좀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